손발부터 찾아서 서서히 심장까지 찾으면서 이때는 더이상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소화도 시킬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며, 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불교의 윤회와 임종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윤회관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바로 재범모아, 삼법인 중에서 재범모아를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범모아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가 끊임없이 죽었다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영원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하느냐? 우리 윤회합니다. 100% 믿습니다. 그렇지만 윤회의 주체가 바로 영원이라든지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위들,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이러한 행위들 세 가지 때문에 업에 의해서 업이 주체가 되어서 다시 태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윤회는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업이 다시 끌려서 다음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적인 윤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는 보면 우리는 바로 업의 주인이요, 바로 업의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성불교의 윤회관은 또 조금 다르다고 했죠. 대성불교는 업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업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자불교와 달리 대성불교는 49일이라는 죽음계를 인정을 합니다. 이 49일 동안 머무르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환성을 한다고 했죠. 이러한 내용은 제가 방송한 티벳불교의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 죽음과 환생은 바로 죽자마자 바로 7번째 뛰는 바왕가에 의해서 7번째 마지막 연결재생고려의식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바로잡기 때문에 49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우리 불교에서 보는 상자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임종시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종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외적인 해체와 내적인 해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해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지수화풍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죠. 이 지수화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내적인 해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 이러한 것들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해체에서 외적인 해체 우선 색수상행식에서 색이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경전에 적혀져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우선 오감의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첫째,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은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냄새나 맛, 감촉 기능이 해체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 물, 불, 바람의 성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땅의 원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살이 원소가 해체가 될 때는 육신의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거대한 산이 나의 가슴을 누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자세도 취할 수가 없게 되고 즉 다시 말해서 몸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굉장히 무겁고 불편하게 느끼게 되어지며 일어설 수도 그리고 머리를 들 수도 머리를 지탱할 수도 없게 되며 볼은 푹 꺼지고 마음은 초조해져서 헛소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세곤의 해체 과정이라고 합니다. 참 제가 읽어드리면서도 우리가 죽음이 올 때 산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누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받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온의 해체 과정입니다. 우리 지수화풍 중에서 물이 해체될 때는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땅의 요소가 해체가 되고 나면 바로 물의 요소가 해체가 되는데 이때는 몸 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죠. 침을 바깥으로 이렇게 흘리지 않고 침을 삼키고 이러한 통제력을 잃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콧물이 줄줄줄줄줄 새어나오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혀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입과 목은 끈적끈적해진답니다. 왜냐하면 통제력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물의 해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굉장히 몽롱해지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조바심을 내고 신경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수온의 해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어떠한 단계가 지금 해체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픈 잡은다든지 하면 아 지금 우리의 지가 우리의 흙의 성분이 이렇게 해체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침을 흘리신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을 가리지를 못하신다든지 그리고 신경질을 낸다든지 갑자기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조바심을 낸다든지 하면 바로 아 지금 현재 물의 성질이 해체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바로 불의 성질이 바로 해체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따뜻한 온기 이것도 지금 불의 성질이죠. 불의 성질이 해체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든 육신의 온기가 발과 손부터 그러니까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서부터 해서 심장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온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손발부터 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발이 서서히 이렇게 차지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마실 수도 없고 그리고 소화시킬 수도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미역환과 명료 사이에서 흔들리고 이때가 되면 가족조차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불의 해체 요소 즉 색수상 그러니까 상의 해체 과정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전의 내용이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이렇게 해체될 때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참 너무 마음도 아프고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불의 요소가 해체가 될 때 손발부터 찾아서 서서히 심장까지 찾으면서 이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소화도 시킬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의 요소가 해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수화풍이죠. 이제 이 바람의 요소가 해체가 될 때는 어떤가 하면 바람의 요소가 바로 움직임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어떠한 손동작을 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바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람의 요소가 해체가 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숨쉬기가 더더욱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우리 목을 통해서 빠져나가듯이 자꾸 짜증을 내면서 헐떡헐떡 숨을 헐떡이 지키게 되겠죠. 바람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눈은 위를 향해서 위로 숨이 막히다 보니까 눈이 위로 칙게 뜨게 되겠죠. 그리고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 눈이 위로 칙게 뜨지고 숨이 가빠지면 사람은 굉장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해서 바깥의 세계를 거의 의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의식을 못하게 되고 거의 환각상태에 빠집니다. 환각상태에 빠져서 환상을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보시를 많이 했던 분들은 이러한 단계에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러한 단계 때 아름다운 모습, 자기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을 했던 모습 이러한 것들을 환상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반해서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환상이 아주 나쁜 환상을 보게 되죠. 남을 괴롭히는 환상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러한 환상을 보기를 시작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가음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이러한 해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바람의 요소가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해체 과정을 겪게 되면 이제 지수화풍 4대가 다 흩어졌죠. 지수화풍 4대가 다 흩어지게 나면 이제 비로소 숨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숨을 멈추게 되는데 의사들은 숨을 멈추면 바로 아 이제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체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막 흔들고 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고 난 다음에도 약 20분 이상 우리 불교에서는 그 해체 과정이 이미 숨을 멈춘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운다든지 그리고 몸을 흔든다든지 하면 그 해체 과정이 편안하지가 못하시겠죠. 그러한 불효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우리 불교 신자님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조용하게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드린다든지 그리고 노공기를 계속 털어서 불경을 계속 또 떨어뜨려 해주면서 가급적이면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이 지수화풍 4대가 이렇게 잘 해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렇게 몸을 흔든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음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우리 불교에서 죽음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혼이 있다 없다라고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도들은 바로 업의 존재이기 때문에 업이 윤회를 한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삼법인에서 말씀하시듯이 제법 모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불교도들이 자아, 진아, 그리고 불성 이런 말 하는 것은 뭔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불교도인들은 절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성 뭐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첫째, 영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대성불교와 상자불교와의 다른 점 대성불교에서는 49일 중흥계를 인정을 하지만 우리 상자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죽자마자 바로 환생을 한다. 바로 뭐 해서? 마지막 일곱 번 뛰는 죽음 직전에 일곱 번 뛰는 바왕가 즉 세번 자완화에 의해서 마지막 연결재생고리에 의해서 촛불에 불을 붙이면 바로 다음 촛불에 불이 딱 붙듯이 죽음과 동시에 바로 환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상자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 대성불교와 상자불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화풍 순서대로 몸이 해체됩니다. 땅의 요소가 가장 먼저 해체가 되고 그리고 물의 요소가 해체가 되고 그리고 불의 요소가 해체가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의 요소가 해체되는데 이 바람의 요소가 해체가 될 때 우리는 환생을 보는데 이 환생을 볼 때 보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아름다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주 공포의 진리 정도로 무서운 형상을 보게 된다고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항상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에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와 지계 그리고 산법인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만 있더라도 우리는 예류가를 얻습니다. 예류가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류다니까에 나옵니다. 예류가를 얻은 사람은 일곱 번 더 이상 생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 안에 우리는 했다를 하는 게 바로 예류가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몸 이 인간 몸을 받았을 때 최소한 아라한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예류가에 들면 우리 생은 일곱 번 안에 우리는 아라한이 되어서 반드시 유네의 사슬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임종시에 다가올 때 지수화풍이 어떻게 해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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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